영길아 나 어제 저기 공원 산책 나갔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개가 막 나한테 달려와서 핥고 안기고 막 날린 거야 아니 왜 아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잘 데려다줬어 아니 주인이 누구였는데 김우빈 웨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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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아 참 영길아 요즘 게임 중에 틀린 그림찾기 게임이 아주 유행이래 내가 아주 고난이도 틀린 그림찾기 문제를 내주지 틀린 부분은 딱 한 군데야 호호 잘 찾아봐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다 똑같은데 여기가 다르잖아 여긴 단추가 세 개고 네 개고 나이스 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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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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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영길아 나 노래 부르고 싶어졌어 갑자기? 준비해 준비됐어? 음악 주세요 다리 차오른다 가자 가자? 가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하우 KBS 자 아멘